우수형으로 옮기다 9월 15일 이순신은 진을 우수형으로 옮겼다 이 날짜 난중일기를 보면 조수를 타고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날짜의 조수는 어떠했는가 사실상 1597년 당시의 명량해업에서 남동류에서 북소리로 바뀌는 전류시각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400여 년 전에 천체조건이 지금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벽파진에서 우수형으로 가는 순류를 타기 위해서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오후 1시 이전 아니면 아예 저녁시간을 택해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다음날 새벽 1시까지는 배를 움직여야 한다 이미 적들은 10여 척씩 떼를 쥐어 벽파진까지 간헐적인 공격을 가해왔었다 그리고 하루 전인 14일의 보고에 의하면 어란진에 이미 55척이나 들어왔다 적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것이다 상황이 급했다 이순신은 아침 7시에 시작되는 오전에 순류를 타고 함대를 이동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적의 눈을 피해 저녁 7시에 시작되는 밤에 순류를 타고 이동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어느 순류를 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매우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우수형으로 진을 옮겼음은 틀림없다 이날 일기에는 이때 진을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수가 적은 수군으로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다 이순신은 우수형으로 진을 옮기는 이유로서 적은 수로 명량을 등질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명량, 즉 울돌목이 어떤 곳이기에 등지고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일까 울돌목의 특징 울돌목은 진도와 화환반도 사이의 헤어불어 수루의 길이가 약 2km이고 가장 좁은 목은 폭이 약 330m이며 수심은 얕은 곳이 약 1.9m에 불과하다 또한 암초가 많고 조류의 속도는 1973년에 대한민국 수로국에서 작성한 해두에 의하면 평균 6에서 7노트이며 가장 강한 곳이 남동류 일대 11.6노트까지 기록되어 있다 10리나 20리 밖에서도 우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울돌목, 즉 명량이라 불린다 현지 주민들은 이를 울두목이라 부르는데 울두는 목구멍을 뜻하는 인우를 말하는 울대의 사투리다 적에게 사지를 이런 특이한 지형 조건의 울돌목은 병법적으로 보면 사지다 이순신은 울두목에 사지를 등 뒤에 두지 않고 오히려 적의 등 뒤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순신은 회룡포에서 명량으로 이동할 때부터 이미 이것을 생각했었다 이순신은 울두목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결합시켜 사지로 이용하는 것을 생각했다 실제로 명량해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수군은 이 사지에서 서로 엉켜 자중질환을 일으켰으니 이순신의 판단이 정확했다 한꺼번에 못 덤비게 그리고 또 다른 큰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 수군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도록 이용하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 수군의 축차적인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이순신은 이것을 생각했다 여기서 이순신의 탁월한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순신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적과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싸웠다 이번 명량해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병력의 수로 보면 12척밖에 없었기에 압도적인 일본 수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톡도 없이 적은 수의 병력으로 단순한 의지만을 앞세워 압도적인 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마치 화약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약간의 열쇠는 탁월한 전략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현격한 차이의 열쇠는 사실 어떤 전략이라도 위험한 도박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12척 대 수백 척이라면 그 어떤 전략도 먹힐 수가 없다 전략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라의 존패가 그의 어깨에 달려있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한판이며 패에서는 더욱 안 되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비록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승리를 위한 태세를 만들어 나갔다 병력의 지형 그리고 다른 요소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승리의 태세를 유리하게 조성해 나갔다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용한다 12척인가 13척인가 우수용으로 옮긴 이순신의 함대는 과연 몇 척일까 12척인가 아니면 13척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에서 다르게 말한다 수군 철폐령이 내려졌을 때 이순신이 울린 장기에는 분명히 12척으로 나와 있다 유성용의 징비록에도 12척으로 나와 있다 선조수정실록 1597년 9월 1일의 기록에도 보면 12척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 항복이 지은 충민사기에는 13척으로 나온다 수정실록이 아닌 선조실록 1597년 11월 10일의 기록에도 13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녹도만호 송여종이 이끄는 배가 7천량해전에서 간신히 살아 나중에 합류해서 13척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 기존에 해남 우수용에 한 척이 있었기 때문에 13척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 일본의 기록인 고산공실록에도 13척이라 했다 명량해전이 벌어진 당일의 배가 12척인지 아니면 13척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명량해전 직전에 기존의 12척에서 한 척이 더해지지만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2척으로 동일한다 일본 수군의 수는? 그러면 이 12척과 한판 붙어야 할 일본 전선의 수는 정말 얼마였는가? 이 기록도 여러가지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130여 척 또는 200여 척 이충무공 전서에는 330척 징비록에는 200여 척 지봉유설에는 100여 척 해동명장전에는 수백 척 등이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0여 척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추정하건대 200여 척 중에 지원선을 제외하고 전투용 전선 130여 척이 명량의 해업으로 진입했을 것이다 13대 130 이게 어디 가능한 얘기인가 게다가 제대로 훈련되었던 수군들은 원균의 위에 거의 전멸된 상태에 일부 자녀 병력과 여러 마을에서 급히 모집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병력들이었다 3대 16대 19절 14대 19분 Hot Citizen 감사합니다.